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묻고 더블로 가. 유명한 이야기죠. 다음 달 전남 영광 곡성 군수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재명 대표 어제부터 1박 2일 정도 지역 일정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저렇게 콤바인도 직접 타고 변홍사 체험도 했고요.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는데 오늘은 읍내에서 아침 출근 인사를 했습니다. 마치 본인의 선거를 치르듯이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여기 사실상 야당 강세 지역인데 이재명 대표가 벌써부터 찾은 거는 조국 혁신당과 경쟁이 만만치 않아서 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약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어제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영광의 1인당 예산 중에 약 100만 원 정도를 절감해서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 오늘도 재강조를 했고요. 그러자 이제 조국 혁신당 측에서는 더 주겠다. 민주당보다 더 주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그 이익제로 매년 천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묻고 더블로가 아닌데요? 그렇습니다. 묻고 더블로가 이런 느낌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양당과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 뭐라고 썩기 쉬운 고인물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호남에서.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조국당도 상하기 시작한 무리다라고 서로 신경전을 벌였고요. 또 최근에 지난주였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 등이 불참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조국 혁신당은 우리는 비교섭 단체라 회의 일정을 제대로 통보받지 못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